이 사건 관련자죠. 윤관석 의원한테는 징역 5년, 강래구 씨한테는 징역 3년 구형이 됐습니다. 검찰이 구형을 한 거죠. 판결은 아닙니다만. 사건 관리자들이 이런 상황이 송영길 전 대표 수사 향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일단은 윤관석 의원이랄지 강래구 전 감사위원은 법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거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송영길 전 대표 아니냐. 그 말은 몸통은 송영길 전 대표도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윤관석 의원은 그러면 이렇게 돈 봉투 전달한 것을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는 지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안 해도 그런 적이 없다면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가 보고를 했는데 지금 말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로 들리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진술 자체도 송영길 전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강래구 전 감사위원이나 지금 윤관석 의원이 형량이 어떻게 법원에서 선고되는지를 한번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아마 실용 나올 수도 있고요. 경험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왜 윤관석 의원이랄지 강래구 감사위원의 형량이 중요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살포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맨들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형량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에 최대의 수혜자로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. 형량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정당법, 돈뿌린 행위 말고도 정치자원법 위반으로 7억 이상 받은 거로 되어 있고 또 4층만은 뇌물받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유죄로 된다고 한다면 윤관석 의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물론 일부가 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윤관석 의원의 어떠한 판결 선고 내용은 사실 송영길 전 대표의 형량에 있어서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김강성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뉴스그룹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.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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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